1번 매트 10번 경기, 박성진 팀, 박준 형님 배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기획을 같이 뺏겨요.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무릎을 바깥으로 빼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네! 퍼플벨트 김상현 선수, 퍼플팀 상현 선수 지금 즉시 시상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선수 시상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리 하나 잡았어요! 자리! 왼무릎을 치고, 왼무릎을 치고, 푸른다리 뒤로 하려고 만들려고 해요. 그렇지! 무릎 꿇고, 그냥 잡아야 돼. 왼쪽 무릎 꿇으려고 해요. 그렇게 쓰게 만들어, 그렇게 쓰게 만들어. 천천히 왼무릎을 계속 돌리고, 왼무릎을 돌리고. 5분 남았어요, 5분.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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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자. 그렇지! ... 절이ada,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금방 계속 붙어, 잘하고 있네요. 일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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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안 들려 그래 안 들려 그래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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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차분하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 이제 밀어주고 계속 다리 덮고 다리 덮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요 한 번에 하려고 해요 킹덤 주이스 윤찬빈 선수 윤찬빈 선수 지금 즉시 한 번 대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킹덤 윤찬빈 선수 한 번 대트로 지금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때 치마 우리 때 치마 우리 때 치마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때 여드름 자리 한 번에 한 번에 가면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상대 그림도 확실하게 확 들어요 양구를 뚫불어 닫아있지만 뚫불어요 같이 두르게 만들어요 상대 그림도 못 잡았어요 상대 그림도 못 잡았어요 조지 씨는 기대되는 4번 가스로 오세요 바로 오세요